제작진 진짜 늦었다 이건 귀상사태다 와 9시 안 늦지나 웬일 일찍 일어나다가 왜 이렇게 한방에 늦냐 아니 너무 졸려 그래 잠이 부족했어 사람이다 뮤디물들인가 봐 안녕하세요 안녕 오빠 잘생겼지 누나에요? 아니요 엄마요 나도 너무 잘생겼어요 아시죠 엄마가 안돼 더 잘생긴거 지효도 잘생겼어 미안해 너무 잘생겼어 안녕 햇빛 봐 진짜 대박이다 9시에 나오면 이렇구나 소풍 나면 딱 이겼는데 근데 왜 선생님 전화 안 오셨지 왜 선생님 전화 안 오셨지 더 불안해 오늘 학교 안 가는 날 아니지 응 그럼 저희 뇨틴모델에 나와야지 진짜 유딩 천국이다 진짜 유딩 천국이다 진짜 유딩 천국이다 키웅이들 애기 때는 9시에 학교 갔는데 며칠 날씨 많이 좋은데 날씨 많이 좋은데 패딩 안 입어도 되겠는데 패딩 안 입어도 되겠는데 마스크 쓰고 마스크 쓰고 나 진짜 잘생겼어 진짜 사람들 다 알아 네 얼굴이 누구 닮아서 그렇게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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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가 나 지금 시범을 교무실로 전화하는데 엄마? 전화왔어? 응 빨리 가자 아 우비 우비 아니 그냥 가도 돼 내 입에서 아니 아니 우비가 너무 크다고 아 너무 크다고 어떤지 빵빵하더라고 그냥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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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먹으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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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얘잖아. 대충 뭔지 알지? 여기가 등이고 누워있는 거거든? 동그라미. 이게 얼굴? 엄마 글쎄 생각나라는 브라인덩 튀김. 뭐야? 친구들이 불러놨는데 그래서 난 싫었는데 깨서 습관이 되고. 밥 먹을 때 생각나는 브라인덩 튀김. 입이 너무 큰 거 아니야? 눈인데? 눈이야? 카페봐라. 카페봐라 카페봐라. 구멍이. 하지마. 하지 말라고 하면 하는 게 인지상정. 이게 내거 원하는 거 아닌데? 나도 원하는 거 아니야. 다음에 진짜 이쁘게 해줄까. 이거 눈이야. 이거 뭐야. 집에자. 이게 뭐야? 집에자. 사진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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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혔어. 아. 저쪽 가서 문 열었어? 나 너무 웃긴 거 알려줄까? 저 아줌마랑 저 딸내미는 2차 탔어. 진짜로? 응. 나 여기 있는데 탔다니까. 그래서 내가 어. 저기. 이랬다니까. 잠깐만. 한 3초 있다가. 어. 죄송해요. 하면서 내렸어. 아니. 나도 엄마 씨덕이 하는 줄 알겠어. 왜 이럴 수가 있지? 엄마야 어디 갔어? 갔어 갔어. 어떡해 왔어. 기용이가 반찬 투정을 해가지고. 기용이는 구이. 엄마는 샤브샤브를 먹겠습니다. 가졌어? 그럼 100원.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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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제발.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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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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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티비. 어쩔티비. 왜? 엄마니까. 우와. 만원이다. 다시 맡길게. 나 만원이 리필이 됐어. 기용이. 피시방 처음 가본 썰 좀 풀어줘. 여기 앉아. 갑자기 팟 하면서 컴퓨터가 꺼졌다? 갑자기 검은색 건이 됐다. 근데 소리는. 그래서 나 돈 날렸잖아. 어머나. 사장님한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무인이야. 무인에다가 직원만 있는 거. 그런 무인이 아닌데? 직원이 그냥 음료수 그런 것만 갖다주는 직원. 그거야. 그게 바로 무인이야. 무인해 줄래요? 무인해달라고요. 이거야. 어떤 소리야. 같이 이거 먹지. 먹기. 뭐. 키워. 응. 내가 또. 이렇게 고기를 빼다는데 나는 물을 줘. 당연하지. 그걸 먹어야지. 튀김 반 김치 볶음밥. 먹을만큼만 덜어라. 이게 지금. 미용. 이 젓갈 누구 꺼야 될까? 응. 아. 어쩔 수 없지. 제발 하늘씨에 들어. 어떡해? 아. 더 아파. 내가 늦게. 아. 엄마도. 어떡해. 이걸. 아. 안 돼. 아. 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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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다. 내가. 하나. 저리 four. 진짜해. 응. 하나. emocis. 그렇죠. 아니야. 친명 marriage 할머니 엄마한테 이렇게 친절했었어요? 응. 응. 근데 왜 파장팩에 허락을 안 주셨어요? 응. 주먹밥도 한국의 시원한 거 같아요 근데 한 번 한 번 이렇게 허락을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내가 나간다고 떼 쓴 적이 없어 음 한우가 왜 이렇게 맛있어 한 번 안 돼 오이 진짜 소소 음 이거 뭐야 가위 어디 필요해? 가위가 필요해? 네 용기를 이렇게 물을 뜯게 저는 마요네즈 마요네즈 아 진짜 맛있어 왜? 진짜 맛있어 서로 거 안 먹어도 되겠다 진짜 맛있어 잘 어울리는 것도 괜찮 진짜 맛있어 예쁘다 이거 귀엽다 이거는 저번에 심은 건데 많이 자랐죠 근데 어떻게 먹지? 빨리빨리 오니라 여기 잡고 있어 아우 벙커도 없다 너무 막 자르면 아래에다 있잖아 그래서 그리고 다이어트 다이어트 참기름 다이어트 엄마는 머리에 삽끄리지 못해라. 엄마는 머리에 삽끼리지 못해라. 엄마는 머리도 안해라. 엄마는 머리에 삽끄리지 못해라. 엄마는 머리에 삽끄리지 못해라. 엄마는 나의 한 개에 삽끄리지 못해라. 엄마는 우리의 간식으로는 여전히 먹어야지. 빨리 먹는데? 응. 그랬나? 응. 이불을 덮어 주겠습니다 깨지 않게 조심 그런데 그렇게 목소리가 크시네요 깨려고 조심 밥 주세요 밥 많이 많이 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키운 부추거든 소중해 이거는 뭐야? 그것도 먹어봐 나 이름 몰라 맛있을 거야 먹어봐 맛있어 이거 할머니가 갖다주셔서 할머니께 전화 드리려는 거 진짜 맵 그러니까 우유 신청을 하라니까 그럼 빠를 것 같은데 점심밥은 못 먹어 점심밥은 못 먹어 너무 불안해 뭐가? 여기 안 불러 불안하지 않지? 음 맛있다 아마 부추맛 안 날 것 같아 음 나 아 그래? 응 뭐만 해 근데 내가 다 먹어버렸어 미안해 진짜 맛있어요 이거 봐 흐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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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없어 흐음 흐뭇 흐음 흠 흠 흐뭇 하루문들 흐음 할머니 전화 안받은 등장이요 지금은 안먹어 알겠어 설명중이잖아 어른들이랑 얘기하는데 안먹어 그럴 순 없지 니가 안 이상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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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났어 어제 그저께 친구네 집에서 파트너 파티할때 거짓말이야 뻥이야 사실 뻥이야 왜? 나 먹을거야 건강에 좋다니까 니가 삼십 넘어봐라 건강에 좋다는거 다하고 돌아가요 염근가루를 이렇게 넣고 섞었는데 기용에도 걸려버려가지고 그냥 가루로 먹기로 했어요 이런데 타서 먹기도 하고 아니면은 코로 흡입하거나 주석기에서 이렇게 되어있으니 안그릴 수가 있어 너무 티가 나잖아 응 응 다행히 음 어떨지 도구 예수 이위 예수